사방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분의 어떤 피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많은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과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유명인의 가족이었어요. 박 변호사님. 50대 제보자입니다. 이 제보자의 조카는 매우 유명한 트로트 가수고요. 친언니는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죠. 그래서 좀 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 또 어떻게 유명하냐면 30년째 양말이라는 기부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상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제보자가 2010년에 지금 남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정말 사랑꾼이었다고 그래요. 잘 따라다니고 또 구애 못 잊어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 초부터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요. 만약에 싸움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거나 폭력을 또 행사했고 앞으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점점 상황은 나빠졌고 결혼 후에 알게 됐는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이 첨도 아니었고요. 특히 여자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양말 기부 천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시는 분입니다. 송상예 님입니다. 톱클래스 트로트 여가수의 이모이시기도 합니다. 송상예 님의 일단 주장입니다만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폭행이 더 심해지고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네. 몇 년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야 너네 남편 어떤 다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 여자랑 계속 붙어 다닌다. 이제 이런 제보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동네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남편한테 어디 있냐고 물어보거나 누구랑 가지냐고 물어보면 소리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의붓증이라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싸움이 나겠죠. 싸움이 나면 뭔가 목을 쫄르기도 하고 지금 목 졸림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쫄린 흔적이 있는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리모컨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막이 파열됐다고도 합니다. 제보자가 소리를 지르면 이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불을 목으로 감싸고 계속해서 목을 졸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날은 속옷만 입고 막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면 저쪽에서 반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옷만 입고 있으면 하이킥이라도 하면 쌍방폭행이 되니까 내가 속옷만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지금 입원해 있는 사진도 보이고 좀 가정폭력이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14년간 이어져온 가정폭력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외도까지라는 게 일단 이 송상예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작진이 남편분 얘기도 들어봤죠. 네, 제작진이 여러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서로 다퉜을 뿐이라며 아내의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다투게 됐다고 했는데요. 맨날 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그러고 아내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륜 의혹에 대해서도요. 그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의부증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부부싸움 당시에 이런 말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세요. 죽이고 싶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무슨 가수, 이모, 가정폭력 당한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그 수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 시간에 이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보고 계신 분들 약간의 시청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너 X발 메리한테 멀고 감탄하고 안 붙어놨어. 나도 안 붙었어. 그런데 왜 묻어있어. 자꾸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냐고. 누가 하는지 모르는데 때리지 마라고. 맞을지 사지 말라고 제발 좀. 짐승도 안 때려. 진짜 죽어. 같이 그만 바르고 죽자. 거행아를. 죽이고 싶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친구의 X발을 살려달라고.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히 방금 들으신 내용은요 작년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당시 아내가 녹음을 했던 겁니다 남편의 속옷에서 립스틱 자국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네가 묻히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 하면서 화를 냈고요 급기야 아내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짐승도 이렇게 안 때린다 왜 때리냐고 저항했지만 들으신 대로 남편은 같이 죽자면서 계속 폭행을 이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제보자가 보내온 녹취 파일 등을 보면요 제보자가 봉사활동으로 밖에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피커폰이라고 알렸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 빨리 오라며 심한 욕설을 이어갔고 이런 남편이라고 광고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 같은 폭력적인 언행은 이미 제보자 주변 사람들까지 알만큼 다 아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당장 지금 몇몇 분들도 저희 채팅창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왜 저렇게 맞고 살아 이혼해야지 신고해야지 저희 제작진도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수폭행이 아니니까 구속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남편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수폭행이 아니고 가정폭력도 상황이 심하면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되니까 여청가에서 아마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청가에서 지급할 때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데 남편한테 모르게 절대로 알리지 말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신당보를 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마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이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걸 올렸기 때문에 이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아마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퇴를 했어요 진술을 하는데 그때 어떤 경찰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정폭력 신고권으로 인해서 제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된 사실을 남편한테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보자의 소지품을 다 뒤지고 찾으면서 스마트워치를 내려라고 소리를 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일이 생겼으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보고는 알리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알려줬으니까 경찰도 믿질 못한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경찰을 불신한 거는 지금 들으신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혼을 안고 이걸 14년째 지금 감당을 하고 사시는지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너는 욕 아니면 너는 해줄 게 없어 해줄 게 없대요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무서워요 솔직히 욕부터 하니까 나는 봉사하면서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까지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한테 봉사하지 말고 나한테 봉사하라고 지역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나 살 자신 없는데 나 목숨 걸고 살아 야 남의 일에는 가정사에는 참견하는 거 아니야 너 돈 많잖아 너 봉사까지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도 없고 내가 30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어설프게 조금씩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교수님이 조금만 더 설명 주시죠 네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소공포증도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높은 곳에 비행기를 탄다든가 높은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면 이제 뭐 정말 심장 뛰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건데 그런 걸 남편이 알고 있었는데 설악산 꼭대기로 데려가 놓고 그 꼭대기에 혼자 두고 남편만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보자가 이제 벌벌벌벌 떠니까 등산객들이 이제 데리고 내려와줬대요 근데 이 제보자를 남편이 만나고 나서는 뭐 괜찮냐는 말을 하긴커녕 잘도 기어 내려왔네 안 죽고 죽어도 못 찾는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또 해수욕장에 갔다가 밀물대에 갇혀서 물이 허리춤까지 찼는데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나와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도 이제 남편이 뭐 우리 보험금 타면 수령자는 나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정말 이렇게 사고사라던가 실족사 같은 걸로 나를 위장해서 죽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까지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지금 이제 힘드신 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위암 2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심정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지금 분리가 안 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이 제어의가 방송에서 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보자가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근거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보자의 수첩도 찢어버리고 휴대전화도 다 없애버렸다고 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모아놓은 증거들이 없지는 않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남편의 잔혹한 폭행과 욕설 등이 더 심각해 보여서 오늘 방송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지어 제보자는 주변에 내가 죽으면 부검부터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겨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혼을 안 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보자의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고하면 나 공무원 연금도 못 받고 너 줄 돈도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이 공무원직에서 파면이 됐으면 좋겠고 이혼은 그 이후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을 해야 됩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혼도 이혼이지만 이건 뭐 범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심각하잖아요 가족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조카가 이렇게 매우 유명한 연예인 가수고 또 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해가 갈까 봐 연락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또 언니도 원래 결혼은 반대했는데 이혼도 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상황이고 다른 친정 식구들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병 진단을 받고 이제 방송에 인터뷰한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하시고요 진짜 좀 큰 마음 결단을 좀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